자 뭐니뭐니 해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. 제가 레시구! 그 면을 부르도록 조여다! 라고 큰 목소리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같이 큰 목소리로 레시구! 오! 저 산작에 김이 놀지면 걸음걸음걸음걸 살며시 달리며 오시면네 황팔릇빛에도 참 어여 보나 골목 널 모죤 컨창이 달리친 거 아니네 영원한 꽃이, 꽃이 안 지는 것 그리 보들한 흰빛이, 생방도 재미있게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한 꽃이, 꽃이 안 지는 것 그리 보들한 흰빛이, 영원한 꽃이, 영원한 꽃이, 영원한 꽃이, 이 땅 위에 자를 따를, 영원한 꽃이, 영원한 꽃이, 아유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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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